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타 스캔들에서 남행선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. 시작은 항상 어렵고 길게 느껴지고 이렇게 끝이 나면 너무 짧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되게 크게 남는 것 같아요. 1타 스캔들에 남행선은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밝은 캐릭터이고 밝은 이야기라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만난 작품이었어요. 그런데 대본을 받는 순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촬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남행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머물러 있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많이 없었는데 이 1타 스캔들은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좀 저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1타 스캔들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또 좋은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. 1타 스캔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